들어와! 들어와야 돼! 진호나 무겁지? 어우 나 지금 미치겠네 어깨에다 하지 말고 저희가 밀고 한 번 타볼게요 하늘 한 번 드시고 들어가면 되세요 하나! 오!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하나! 둘! 믿어야 돼! 건네지마 건네지마 엉덩이 가만히 계십니다 난 무리에 가만히 있을 거다! 살짝 띄우면 안 가라앉을까? 건네지마 건네지마 하나! 아 쉽지 않네 지근이 아쉽다 쉽지 않다 해야 되잖아 하나! 다시 바람 잡으시고 흥! 그렇죠 지금 90% 맞으셨어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숨 한 번 들이 마셨다가 들으시고 숨 참으시고 흥!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이거는 하나! 둘! 셋! 해볼게 아셨죠? 네 하나! 둘! 셋! 그렇죠 이제 바람스만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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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이 딱 맞히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올맨으로 되실 거예요 자 올맨입니다 올맨! 올맨!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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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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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담그세요 바람스만 해주시고 개치동장 개치! 개치! 럭! 꺄우! 그렇죠 맞히세요 슬로우! 슬로우! 개치! 좋습니다 슬로우! 개치! 발 지긋이! 빨라요! 개치!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개치! 깊숙하게 빨라 빨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고 싶은데 왼쪽으로 시트 슬롱! 밸런스가 맞으면 두고 지지 하나 둘 스톱! 코치님! 지금 바우사이드가 균형이 계속 안 맞아서 바우사이드 다 지금 안 되죠? 지금 노를 못 들어 지금 밸런스 사이드 이쪽으로 깨지죠? 네 이렇게 깨지시면 전반적으로 엉덩이 힘 오른쪽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주고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그걸 또 넘어주시면 다시 일로 깨져요 밸런스가 아셨죠? 네 자 다시 한 번! 화이팅! 화이팅! 롱! 맞으세요 무조건 맞으세요 앞에서 그렇죠 롱! 그렇죠 롱! 하나! 하나! 둘!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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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하나! 그렇죠 에이트를 실제로 합을 맞춰서 타는 거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연습을 안 하는 이상은 그렇죠 누가 한 분이 잘하신다고 그게 아니야 올림픽 메달리스트 한 분 갖다 태워놓으시고 그렇죠 7명 다른 사람 타봐야 똑같아요 맞았어 맞았어 그래서 조인성씨가 와도 된다는 거예요 조인성씨 오시지 말고 컴온 그냥 오십니다 조인성씨 30kg만 빼시고 오시죠 30kg만 빼고 콕스 컴온 베이비 40kg 빨리 빼면 콕스 할 수 있어요 조인성씨 우리 시절에 추가나서 우리가 뭐했는지 볼 줄 알죠 조인성씨 조인성씨 그냥 따로 떠요 이게 방송에 나갈 때쯤은 이미 조인성씨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인성씨도 인성씨인데 우리 대프컨 40kg만 빼고 돼요 대프컨 어떻게 안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9명이잖아요 근데 예비 선수가 혹시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니까 한 명 정도는 왜 또 그런 얘기에 불쌍사 생긴다고 정윤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짜 예비 선수까지 해서 제가 봤을 땐 진짜 두 분 정도 뽑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콕스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선수가 필요한 거예요 콕스는요? 저희는 나는 선수다 해가지고 밀리신 분이 콕스하실 거예요 차로 놓은 거니까 아 정말? 진짜로 운동을 열심히 하시든지 몸무게를 빼시든지 미리부터 빼세요 30분이 누구 하나 잘한다고 해서 조정 잘할 수 없고요 한 배를 타셨으니까 한 마음을 가지시러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까지도 빠지지 마 야 너 그런 소리도 하지 마 오빠 오빠 또 내가 손으로 간다 내가 잡고 딸려가는게 되니까 아 아 아 으악 내가 잡고 딸려가는게 되니까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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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6, 7, 8, 9, 10